일 할 겁니까? 일 할 겁니다. 이거 누구 만들어 줄 겁니까? 우리 예쁜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하나집에 피크닉 테이블 만들어 주려고 재료 사러 왔어요. 어머니 좀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140짜리 8장만 넣으십시오. 피크닉 테이블 만들려고 하는 거 나무 두께요. 이제 나무 사가지고 집으로 가서 마당에서 할머니랑 같이 만들겠습니다. 하나야 사랑해. 여기는 그거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피크닉 테이블에 카라스를 뽑힌 거. 그래 그래. 저희 앞머리에서 여름에 할머니 취미생활이거든. 야 멋있겠다. 여기 진짜. 그러면 우리가 그거 만들어 오면 우리 여기서 하루 저녁 먹게 해주나? 좋았어 좋았어. 이 파티야. 어머니 만듭시다. 어 만들자. 얼마짜리 크기로 했고 6인용 할까? 4인용 할까? 6인용 해달란다 하나가. 그러면 6인용이 1800이니까 집안이니까 1500으로 하자. 간나이 1500. 네. 자 1500 됐습니다. 짜릅니다. 여기서 내 딴다.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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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행이다. Zoom. 이제. 215.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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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We. 강. 물. 차라리. 우. 신. tICE. 참. 보다. 배. 이렇게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하게 쉽다. 다섯 장을 하면은 70이란 말이야? 언제 다리 만들어야 돼, 다리. 다리 만드는 게 어렵다, 다리. 잘. 됐어? 밀고! 잘 됐고, 빼고! 돌리고 간다! 이제 자르는 건 다 잘랐고 과외 재단을 조금 해야 돼요. 8cm. 맞네, 매직이 선명하네. 8cm. 이렇게 해서 나무 똥가리로 8cm 됐어요. 자, 톱질을 하겠습니다. 잘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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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어떻게 잘 잘랐지? 뒤가 길어. 뒤가 바깥에서 잘랐어요. 이쪽에. 옛날에는 톱이 커가지고, 금방 했고, 지금은 톱이 커가지고, 앙커가 금방 못 타네. 오래간만에 하니까 된데, 이제 다리를 좀 조립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우와, 그 좋은 망치 쓰나? 응. 우와, 얼마짜리지? 50만원짜리지? 50만원짜리지? 오, 들어가는게 너무 빠르다. 그렇지? 응. 이 맛집 가볍다. 이 맛집 가볍다. 이 맛집 가볍다. 나무에, 자국이 새끈다. 어, 그게 나아가. 어? 그게 나아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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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다리 완성됐습니다. 예쁩니까? 네 다리 내놔라. 자, 이제 두 다리 하러 가세요. 응. 두 다리 하러 가세요. 두 다리. 원래는 이래 만드는 거가? 원래는 이래 만드는 게 아니고 볼트너트 예쁘게 꼽는 건데 실력이 없어서 안 길러. 이 정도만 해도 예쁘다. 시아버지 고생이 마세요. 아이고, 예쁜 며느리 보기 힘드네. 두 다리 완성. 이 봐봐. 아무 때나 만들어도 각도가 맞지? 폭분도 빛을 마요리님이 필요하지, 그거야 밑에 들어가는다. 어이구 안보이는 데까지 잘 해줘야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야 사실 이거 안보이는 부분이거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갈고 있다 고립을 해봅시다 자 정한이 여기 다리를 좀 이렇게 잡아봅시다 잡았습니까? 네 이걸 이제 위에 다섯 개를 하나 둘 셋 우와 예쁘다 예쁘지? 어 맛있다 네 자 판 한번 맞춰보이소 대충 맞아지나?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딱 고정을 시키고 어 요렇게 이제 앉아서 밥을 먹는거라 근데 여기에 파라수를 꼽아야 되잖아 네 그래가지고 파라수 구멍을 뚫고 네 이제 사포 한번 딱 갈아가지고 모찌를 하면 조립 완성 완성 와 일단 예쁩니까? 완전 예쁩니다 예쁩니까? 예쁩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라수 구멍을 만들겠습니다 네 오케이 고 고 신기하다 왜 이런거 처음 봤어 왜 안 누군다 옛날에 우리 많이 만들었잖아 3개 4개 5개 난 못 처음 봤어 그때 일 안 도와주고 뭐 했어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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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소 이제 한 개 됐어 아니 여기 봐 여기 그러네 여기 막혔잖아 얘야 좀 나와보거라 아흠 아신아 어 이거 예쁘게 구멍났제? 아 이쁘다 으흠 야 이렇게 구멍을 내는구나 간단하지 구멍내는 법이 오오오 무섭다 연장을 누구 싼거 샀어 벌써 날이 다 나갔어 좀 벌려버린 전에꺼보다 비살 좀 샀는데 비살은 전에꺼보다 못하네 그러네 전에꺼보다 못하네 아 으흠 으흠 그런데 금이 많이나 안이겠다 흠 하하 하하 한 번 써먹으면 예수 안나와 우리 한 번 써먹으면 웃을거라든마 진짜 한 번 써먹으면 쓰네 불만 하주더군 불만 하주더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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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뚫혔던 거 한번 봅시다. 아이고. 어 구멍 뚫렸다. 구멍 뚫혔다. 생각 못한 게 있네. 뭐? 이걸 스타레이스에 실을 하니까 스타레이스에 안 들어가. 조립하면 안 들어가지. 이거 하나 집에 가지고 가서 하나 집에서 조립하고 파라솔 시켰어요? 파라솔 시켰어요. 피크닉 테이블에 예쁜 파라솔 시켜놨거든. 하나 집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걸 조립을 해주고 거기 앉아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세요. 어우 좋다. 아이고야 좋아. 우리 지금 해 질라는데 이거 여기까지 하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한 3시간 넘었다. 한 4시간 다 돼가네. 원래 계획은 다 완성해가지고 덩어리 짊어질고 갈랬는데 아이고야. 서울까지? 근데 아까 테이블 위에 딱 표현한 거 봤지? 그 정도면 다 된 거 아이가? 다 됐지. 다 된 거 인정? 인정. 언제 억지인데? 이거 내일 아침에 실고 우리 서울로 가겠습니다. 가서 하나 집에 실어주고 그래 또 내려오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짐 쌉시다. 렛츠고! 고! 이거 하나 집에서 완성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는 거는 다음 편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가 다 못 찍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사랑해.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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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쉬세요. 영상이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봐라. 아하 창에서 다시. 이렇게 보고 계신다. 유 custom 편에다가 다가오고 가기. 으악! 고! 너무 많은가?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